충무공 탄신 440리도를 맞은 아산현충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달의 행제가 엄수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한몸의 안일이나 부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멸사본공의 귀감이 되어온 충무공 이순신 장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주변에 모함과 질실을 개의치 않고 두 번씩이나 대기종군을 하면서까지 나라와 교례를 위기에서 건져낸 충무공의 구국정신이야말로 갈등과 혼란이 심한 오늘 우리 시대의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올해 넉 달 동안 발생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40%가 많은 602건이 발생해 412건을 해결했으며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이 2조 6,584억 원에 이르고 수출은 9억 4,500만 달러어치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영자총협회가 시상하는 보람의 일터상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나전모방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음 한 가족 정신에서 차질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5년 역사를 지닌 이 업체는 처음 소규모 방직 공장으로 출발해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 뛰어들어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가진 난관을 이겨내 보람의 일터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특히 1984년의 금융부도와 대홍수의 재난으로 재개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영상태까지 이르렀으나 굳건한 노사협조의 정신으로 제2의 창업을 이룩해 도약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각 곳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식 배당도 받음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와 관리직 경영진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미뤄주고 당겨주는 가운데 이곳을 모두가 한 대를 탄 평생직장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사동 392번지의 2호에는 8만원짜리 단칸 월세방에서 여섯 식구가 옹기종기 살아가는 미담의 주인공 조동현 씨내가 살고 있습니다 조동현 씨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조영준 조진이 고아 남매를 데려다 친부모 이상으로 보살피며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이 15,000원의 막노동을 하면서도 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친부모 못지않습니다 원래 데려온 고아들의 아버지는 조동현 씨의 고아원 시절 의형제였으나 아내가 가출하자 병을 얻어 두 남매를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 진이는 뇌골수염까지 앓고 있어 매달 8만원이 넘게 되는 병원 진료비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